This is the story of Jane Goodall 방학인데 자연관찰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그거 멋진데? 이름은 악어 클럽이라고 하자 우리도 깨어져, 언니! Jane Goodall은 동생 주디와 사촌인 셀리, 수와 함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언니,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주변의 자연을 관찰해서 공책에 접고 채집한 것을 정리하는 거야 방학 때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껍질도 가져왔어 나는 예쁜 꽃 말린 걸 가져왔어 와, 다 모으니까 우리 아지트가 정말 박물관 같아 우리가 모은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사람들이 보러 올까? 여기저기 알려야겠다 신기하고 귀한 전시품 보러 오세요 악어 클럽 박물관에 구경 오세요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꼭 오세요 어린이들이 만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전시회구나 저희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늙어서 일을 못하는 말을 죽인다고 해요 기금을 마련해서 그 말을 돕고 싶어요 그럼 나도 도우마 제인 구달과 친구들은 전시회에 온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늙은 말을 도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죽을 뻔한 말을 살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풀을 먹으며 자유롭게 거니는 말을 보며 보람을 느껴 내 사촌들은 친절하다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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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Do you have a new notebook? 너는 새 공책이 있니? I'll write about animals in the notebook 나는 공책이 동물에 대해서 쓸 거야 Vacation V-A-C-A-T-I-O-N Vacation Vacation 방학 I like summer vacation 나는 여름방학이 좋다 겨울방학은 Winter vacation 이에요 Come C-O-M-E Come Come 오다 Can you come here? 여기로 올 수 있니? Museum M-U-S-E-U-M Museum Museum 박물관 Where is the museum? 박물관이 어디에 있니? Let's make a museum 박물관을 만들자 Animal A-N-I-M-A-L Animal Animal 동물 Kevin loves animals 케비는 동물을 정말 좋아한다 Horse H-O-R-S-E Horse Horse 말 What do horses eat? 말은 무엇을 먹니? Grass G-R-A-S-S Grass Grass 풀 잔디 Don't sit on the grass 잔디 위에 앉지 마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침팬지와 함께 생활하며 침팬지가 고기를 좋아하고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입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